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인원 파워뱅크 두 가지의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작은 녀석 같은 경우는 블루에티 EB55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약간 소형 파워뱅크죠. 1박 2일에 좀 걸맞는 그런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조금 큰 녀석,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C180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블루에티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박 3일에 좀 걸맞는 그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실제로 외관부터 성능까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파워뱅크를 고르실 때는 내가 캠핑을 하면서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지 또 어느 정도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파워뱅크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큰 녀석, 사이즈가 크고 용량이 큰 녀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무겁고 비싸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작은 녀석, 또 내가 220V 인버터를 이용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캠핑 장비에 맞는 파워뱅크를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워뱅크가 용량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속속들이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덧글 남겨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EB55라는 532와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인버터 출력은 700와트까지 출력이 되는 이 녀석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덧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제품을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로 성능까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루 ATE EB55라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터리 용량은 537와트 아우어 그리고 인버터의 출력은 최고 700와트까지 출력이 되는 순수적 연표와 인버터가 들어갔고요. 외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사이즈로 좀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길이는 약 28cm, 세로 길이는 약 20cm 그리고 파워뱅크의 폭 같은 경우도 약 20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도 정말 가벼운 무게라서 좀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1박 2일 캠핑을 하거나 차크닉, 간단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에는 이렇게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의 용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 40, 60, 80, 100% 이렇게 5칸으로 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입력이나 출력이 되는 값을 수치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인풋, 우리가 충전을 할 때 들어오는 전력량을 표시를 해주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지금 60Hz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DC 전기, AC 전기 이 통틀어서 출력값을 이 아웃풋의 소비전력을 표시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USB, 220V, 시가포트, 여기에 있는 DC 단자까지 모든 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 출력값을 이쪽 아웃풋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원 단자를 켜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USB 단자와 C 타입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C 타입 단자 같은 경우는 100W로 초고속을 지원하는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충전을 할 때 정말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C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USB 단자가 총 4개가 들어가서 다양한 기기들을 동시에 여러 대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12V, 11A와 시가소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조명이나 LED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DC 단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게 되면 220V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220V 단자는 총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2개를 합쳐서 총 700W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위쪽으로는 이렇게 15W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 단자가 있어서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다 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됩니다. 너무나 편하겠죠? 크게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무선 충전 기능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어서 텐트 안이나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간단한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LED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깜빡이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EB55라는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537Wh이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을 가서 1인용 전기장판을 켰을 때는 약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1박 2일에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700W 캠핑을 하면서 너무나 높은 출력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220V를 이용해서 충전이라든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TV라든지 좀 소전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파워뱅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캠핑을 가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전력은 약 50에서 60W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단 1인용 기준입니다. 전기장판 2인용을 틀었을 때는 약 100에서 120W 정도 그래서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을 사용을 했을 때는 1인용 기준 약 9시간에서 10시간 2인용 기준으로는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 파워뱅크는 아무래도 1인용 기준으로 1박 2일에 좀 적합한 파워뱅크가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조명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조명들이 220V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파워뱅크가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0W의 조명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약 13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작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예요.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 1단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단만 사용하더라도 약 700W의 소비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2단은 사용하기는 무리더라고요. 그래도 캠핑을 가서 이렇게 1단으로 따뜻한 바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2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단으로 올렸을 때는 파워뱅크가 차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차단이 되죠. 과전압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차단을 하면서 이렇게 파워뱅크 전원을 멈추게 됩니다. 헤어드라이기 1단만 사용을 하더라도 전기가 없는 노지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되겠죠. 이번에는 블루에티 AC180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박 3일 정도의 적합한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33cm 높이 같은 경우는 31cm 가로 폭 같은 경우는 약 23cm 정도 무게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해서 가벼운 편입니다. 약 16kg 정도가 나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작은 딸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C180 모델도 똑같이 디스플레이가 있고 시가포트 100W의 C타입 단자 그리고 USB 4개가 있고요.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AC 단자도 똑같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AC180은 배터리 용량은 1152Wh 그리고 인버터는 무려 18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파워뱅크를 사용하게 되면 1000W급의 파워뱅크는 1000W급의 인버터가 같이 붙어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1152Wh지만 우리가 220V 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최고 1800W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가서 220V 전기를 잠깐잠깐 자주자주 사용하시는 분에게 좀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 기준 1인용 전기장판을 약 2박 3일 정도 틀고도 좀 여유가 남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220V 전기는 우리가 커피포트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높은 출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C180 같은 경우는 220V 코드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는데 최고 1440W까지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의 완충 같은 경우는 45분 만에 80% 그리고 100%까지 충전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면 이 배터리 전체를 10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캠핑을 갈 때 미리 준비해두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충전을 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리고 AC180 같은 경우는 전면에 보면 이렇게 DC, PV 인풋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 같은 경우는 12V부터 60V까지 최대 10A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 단자인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을 이용해서 최대 500W까지 입력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블루에티의 B230이라는 보조배터리와 연결을 해서 최고 500W로 전류를 주고받으면서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단자이기도 합니다. B230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1152W가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때 추가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쪽 DC 단자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 용량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오랜 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AC180 모델의 인버터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캠핑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 중에 부피는 크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구동을 했을 때는 약 1200W 정도 소비전력을 보이고 있네요. 자 너무나 구동이 잘 되고요.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 블루에이티 파워뱅크가 있으면 전자레인지도 좀 편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보이시는 대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약 1100W에서 1200W 정도를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몸식을 데피거나 잠깐 잠깐 약 5분 내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 5분 정도 구동을 했을 때는 한 번 사용시 10% 정도의 배터리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덕션을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좀 높아서 약 1350W, 1360W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인덕션을 이용하니까 바로 기포가 올라오네요. 정말 빠르게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인덕션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바람이 불어도 물을 끓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불로 했을 때는 바람이 불면 물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인덕션은 정말 빠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전혀 문제 없이 물이 정말 빨리 끓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 3분 정도가 지나니까 물이 벌써 끓기 시작했네요. 4분 정도 사용을 했을 때는 배터리는 한 7% 정도 소모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사용을 했을 때는 파워뱅크로 220V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루에티 올인원 파워뱅크 두 가지 모델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녀석 EB55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1박 2일에 좀 걸맞는 캠핑을 하면서 좀 작은 전기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 알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AC18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용량의 배터리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AC 전기를 사용하면서 높은 출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가 포함된 파워뱅크를 찾으신다면 이 녀석이 좀 알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AC180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반 만에 완충이 되는 정말 빠른 충전 속도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배터리 용량은 1152Wh 용량이지만 인버터는 순수정연파 1800W가 들어가서 정말 높은 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에서 좀 높은 전기를 가끔 쓰시는 분에게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캠핑 취향에 걸맞게 본인이 캠핑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이나 전기 종류에 따라서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파워뱅크는 이 녀석이구나 생각이 되시면 제가 덧글로 이 파워뱅크 판매 주소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이 AC180과 보조배터리 B230이라는 배터리와도 결합을 해서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정말 높은 전기까지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